HIT IT! HA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송창호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여기 있습니다 바디표 숏!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정답이 좋았고 1대0 앞서 나가는 보상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알레마! 알레마 골! 야, 지금 알레마 선수는 너무 자유롭게 납돋고 일단 이재권에서 다 밀어주고 거기에서 컷백 거기에서 김치우의 왼발 와 나고 격막한 구석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인데 김치우의 징직한 슈팅이었습니다 어, 김문환이 이겨냈습니다 김문환 안쪽까지 파고돼서 컷백 어, 잡았지! 골! 골입니다! 자, 부산 아이파크 선제골! 이동춘 보다 더 많은 골 우승 후보로써 오오! 열렸어요! 유동춘 슛! 골! 아, 지금? 자, 결국에는 자, 골처리 하나 미스가 네, 미스들이 울렸습니다 최승인 들어갑니다! 공물론과 얻어낸 베랄빅 찬스 최승인이 펀치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부산 아이파크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알레방 접어놓고 슛! 골! 알레방 공점골 스코어 1대1 자, 앞쪽으로 살짝 내줍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슛! 골! 골! 김진별! 스코어 2대1 역전을 일궈내는 부산입니다 저희는 1대2 프롸 프롸 2대2 3대2 1대3 1대3 4대4 1대4 1대4 1대9 1대4 1대3